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핫타임 오늘까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김묘성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묘성 장군님, 묘묘 언니 출연하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래와 과거 선택님, 묘성씨 목소리 차분하고 좋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산빛달TV님, 묘성 장군 처음 보았는데 에너지가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토크킹 신상훈님, 오윤혜씨가 안 나와서 아쉽지만 묘성님이 오셔서 기쁘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도 빨강도 파랑도 아닌 아주 시커먼 색으로 제대로 덮어보겠습니다. 오윤혜씨랑 통화 좀 해보셨어요? 두 분 친하시죠?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너무 잘 봤다고. 본인 지금 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맘 편이 쉬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독보적인 오윤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건강은 좀 많이 좋아지셨던가요? 그런 안부는 묻지 못했네요. 정작 중요한 안부는 묻지 못하고. 그럼 씩씩하고 건강한 목소리로 대화를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안부를 묻지 않았겠죠. 그럼 묘성장님, 오늘은 어떤 뉴스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 영단어를 검색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발음도 한번 들어보고 이 발음이 맞나 하시면서 바로 클로스 홀스라는 단어인데 이 어학사전을 보니까 옷 자랑하는 사람, 최신 패션만 쫓는 사람, 빨래거리.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뜻의 클로스 홀스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김건희 여사를 수식하는 단어로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클로스 홀스가 왜 빨래건조된가 내지는 옷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역이 되거나 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 집에 베란다에 있는 옷걸이 스텐으로 되어 있는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위로 올라가고 십자로 다리가 이렇게. 그게 멀리서 보면 말 달리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걸이, 빨래건조대라는 뜻으로 클로스 홀스를 쓰는데 그것을 의역해서 말하자면 옷은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슬프네요. 그런 단어를. 그런 의미. 그런 의미의 단어를 김건희 여사로 수식하는 데 썼고 그래서 이를 본 독자가 한국 영부인을 모욕하지 말라라면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워싱턴포스트의 기사화가 됐고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제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일제희라는 부분에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연합이 가장 먼저 쓰고 다른 곳들은 받아서 릴리스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 클로스 홀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언급된 기사는 4월 26일에 났어요. 그런데 독자항의는 12일에 올라왔습니다. 5월 12일. 5월 12일에 독자항의에 대해서 기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16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서야 기사가 났을까. 물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연합에서 먼저 썼고 연합에서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들려오는 소식 없나요? 그리고 연합이 나오니까 받아 쓴 것 같은데 최초의 기사 나올 때 보면 굉장히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첫 기사를 본 분들은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왜 모욕이야? 옷에 관심이 많은. 모욕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을 설명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클로스 홀스가 옷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직역하면 빨래 건조대. 즉 사람은 안 보이고 옷만 여러 벌 보이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런데 이게 또 이 기사 원문을 찾아보니까 질 바이든 여사는 사실은 상표가 노출되거나 이 칼럼을 쓴 사람이 패션 전문기자더라고요.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는 그런 거칠애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클로스 홀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짧게 썼어요. 더 이상의 묘사라든지 설명은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으로 보여지는데 이름이 뭐였다. 로버트 모이시기였는데. 아무튼 그분이 썼습니다. 그분이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40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다 사실만 나열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나 취재라는 게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받았은 느낌이다라는. 물론 연합통신을 이렇게 인용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죠. 이 기사를 처음 썼을 때 의도 기자가 또는 이런 소스. 이 기사의 원소스를 제공해 주신 분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날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4월 26일, 5월 12일. 5월 16일 날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뉴스로서의 뉴스는 아니에요. 구문이에요. 구문. 이미 사실은. 지나간 구문인데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패션이나 이런 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항의할 정도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문을 자세하게 잘 읽어보셨으면 이게 결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 이 기사가 났으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매일 내외신을 스크리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할 리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 독자의 항의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네. 파이팅하네. 클로스 호울스라는 단어를 아주 그냥 생동감 있게 공부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동감 있게 단어 공부를 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일상회화. 네. 일상회화. 네.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김영환 충북도지사. 아. 잊을만 하면 하나씩 구설에 오르고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키워드가요. 도지사는 갈비찜 학생은 카레 식사 차별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11일 날 충북 mbc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렇죠. 9일 날 충북학사 서서울관 서울에 충북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갔다는 겁니다. 도지사니까 격려차 갔겠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김영환 지사가 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8명 주요 실국장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간담회를 여기서 했는데 기숙사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는데. 학생들은 원가 재료비 2,700원짜리 카레밥을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카레에 단무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뭘 드셨다고요? 전복 내장 톱밥, 아롱사태전골, 돼지갈비찜, 장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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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칸막이가 설치된 안쪽에서 먹었다고 하지만 우리 수행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한쪽에서는 장어튀김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카레라이스에 단무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복 내장 톱밥. 그래서 댓글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맛있냐? 맛있냐? 요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어떤가요? 탐관오리 정식이다. 헬마가 했던 말 같은데요. 세트맨이가 출시가 되어야겠다. 라면서 빅히트 예상이다. 탐관오리 정식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만약 이렇게 무슨 도지사님하고 이런 분들 오니까 그 충북학사 입장에서는 대접을 잘해드리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들이 카레밥 먹는데 나한테 전복 내장 톱밥, 아롱사태 전골, LA 돼지 갈비찜, 장어튀김 등 10가지 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무리라. 무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아니, 홍보 사진을 위해서라도. 홍보 사진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이랑 같이 카레밥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압뇨, 압뇨. 그런데요. 칸막이 치고 이걸 먹을 수 있나? 많이 나셨어. 이게 넘어가세요? 밥숟가락이 들려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논란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입장이 저는 더 기가 막혔어요. 네네네. 학생들이 불쾌할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이걸 생각을 못하신다고요? 정말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답변이 그냥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거죠. 이래야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바보가 될 것인가 나쁜 사람이 될 것인가. 바보가 되겠다. 그러니까 알고도 그랬다면 나쁜 사람이지만 몰랐다 그러면 바보잖아요. 바보가 될 것이냐 나쁜 사람이 될 것이냐를 보통 고릅니다. 그런데 이제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신 거죠. 이분이. 너무 슬프네요. 슬프죠. 자기 자식들이랑 같이 앉아서 나는 원가 재료비 2만 8천 원짜리 소위 따옴표 탐가 놀이 정식을 먹고 자식들에게는 카레밥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자식이 기분 나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세상에나. 안 되죠. 가장 서글픈 게 먹는 것 같다. 차별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안 돼요. 어떻게 같은 국물에서 그렇게 메뉴를 달리할 수 있습니까? 칸막이 치고. 그럼 안 보이나? 그러게요. 칸막이를 또 외쳐요. 이틀간 우리 윤혜 씨 빈자리 채워주신 김 묘성 씨에게 우리 묘성 장군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왠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땡큐죠. 오늘 3부에서는 용장오투 4부에서는 12구 참사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핫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핫타임은 여기까지. 오늘의 핫타임은 여기까지.